토마토와 달걀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아침 메뉴로 시작해 볼게요. 토마토와 달걀로 초간단 아침 식사를 만들어요. 토마토 한 개는 한 입 크기로 자르세요. 마늘 두 쪽은 얇게 편으로 써세요. 대파 반 개는 5cm 길이로 써세요. 달걀 두 개는 그릇에 깨어넣어 소금 한 꼬집 넣어 잘 풀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조리 도구가 요리를 즐겁게 해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파를 넣으세요. 약불에서 대파가 흐늘흐늘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토마토를 넣어 함께 볶으세요. 볶은 토마토는 팬에 한쪽 면을 밀어넣고 다른 한 면의 식용유를 살짝 두르세요. 약불로 줄인 후 달걀물을 부어주세요. 달걀이 몽글몽글 익어가면 불을 끄고 남은 열에 익히세요. 치킨 스톡 한 끗을 넣은 후 불을 다시 켜고 센 불에서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토마토와 달걀이 만나 색깔도 이쁜 아침 식사를 만들어요. 아침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토마토와 달걀 위에 치즈를 올려요. 토마토 두 개는 동그란 모양으로 써세요. 토마토 두 개는 얇게 편으로 써세요. 양파 1 4분의 1개는 작은 크기로 써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넣으세요. 약불에서 마늘과 양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으세요. 마늘과 양파의 향이 맛있게 올라오면 토마토를 넣어 앞뒤로 익히세요. 토마토를 구우면 마늘과 양파의 향과 함께 단맛이 올라와요. 소금을 뿌린 후 잘 풀어놓은 달걀물을 골고루 부어주세요. 좋아하는 치즈를 올려주세요. 뚜껑을 덮어 달걀을 익히고 치즈가 녹으면 완성이에요. 아침에 먹는 떠먹는 피자라고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아침에 따뜻한 국물이 그리울 때는 토마토 달걀탕을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두 개는 십자 모양을 내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토마토의 껍질을 벗겨서 요리하면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토마토를 작은 크기로 자르면 끓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목넘김도 좋아요. 마늘 두 쪽은 굵게 다지세요. 대파 반 개는 송송 써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대파를 넣어 약불에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볶으세요. 토마토를 넣어 함께 볶으세요. 물을 넣어 강불에서 3분간 끓이세요. 치킨스톡 한 큰술 넣고 부족하면 소금을 넣으세요. 감자 전분가루 한 큰술과 물 두 큰술을 넣어 전분물을 만들어요. 전분물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원하는 농도를 맞추세요. 달걀물은 조금씩 천천히 부어주세요. 불을 끄고 주걱으로 두세 번 저어주면 완성이에요. 부드러움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맛있는 토마토 달걀탕이에요. 한 입 더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입으로 술술 들어가요. 후추 톡톡 뿌리고 참기름 넣어 먹으면 아침 식사 시간이 행복해서 웃음이 나와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